오늘은 지능이 낮아도 많이 낮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식코인에 아무런 관심 없고 S&P500과 나스닥100만 연금계좌에서 구매 중인 사람이며 저는 돈의 20%는 미국 배당 ETF를 구매 중인 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의 시료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에 대해 저에게 반문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오늘 보여드릴 건 금투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능 없는 여성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 보여드리는 게 주요 목적이죠. 금투세는 XXX당의 문XX 대통령 시절에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XXX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며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XXX당의 반대당인 XXX당이 국회의석수 150석 이상의 과반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는 금투세 반대당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한국 여성 70%는 금투세를 찬성하는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은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중도의 길을 보여줬죠. 20대 여성들은 아무리 이상형이어도 금투세 반대 정당을 지지하면 정뚝떨이라 말하며 20대 남성은 사회의 악이며 개노다 삐읍시올라고 말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와 대화가 20대 30대보다 낫다는 말을 하고 20대 30대 남자들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성시대라는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는 극렬하게 금투세에 찬성하는 쪽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본인들이 만들어낸 180석이고 금투세에 찬성하기 때문에 저쪽 땅을 찍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재밌게도 방금 보여드린 똑같은 사이트에서 금투세 폐지 청원 눌러줘. 이게 시행되면 정작 손해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야. 정부는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를 만들지 말아줘.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라고 시발이라는 말을 하면서 금투세 반대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게 코미디라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반도 못 따라가고 내년이면 시행이라는데 너무 답답하다. XXX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서민들 죽이는 법이 바로 금투세다. 라고 말하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 망한다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능인 겁니다. 그거 시행하고 밀어붙인 쪽에게 긍정적 검토를 요구하는 지금 상황. 나 XXX당 찍었지만 금투세는 싫다 죽겠다. 친구가 XXX당 압승하면 금투세 된다고 XXX당 찍으라는데 금투세되면 그 정도로 주식시장 망해? 근데 금투세를 왜 하라는 거야 어이없어 그런데도 나는 XXX당 찍었답니다. 금투세는 누가 만든겨 시부럴이라 말하는 여성은 여성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왜 지랄이냐고 제발 그냥 하지마. 금투세에서 대만 일본 폭망했는데 왜 머릿속에 세금 걷을 생각밖에 없는 거지?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금투세 때문에 여성시대 내부에서도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정치라는 건 자신의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XXX당이든 XXX당이든 당의 이름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고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저의 친오빠도 직업군인이고 불쌍한 남성분들이 북한 때문에 독박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도 너무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이 남성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살고 있는 주제에 그 고마움도 모르고 남성용만 하고 있죠. 저는 다 필요없고 전쟁 중인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건 확실한 주적관이라 생각하고 외부의 적인 북한과 내부의 적인 FM을 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의 제한표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은 그 부분이고 그 신념에 맞는 투표를 했죠.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어떤가요. XXXX당의 공약은 응원하고 사랑하지만 실제 투표는 XXX당을 하고 후회하는 저 모습. 신념 없이 그저 당의 이름표만 보고 투표하는 저 모습. 저런 모습을 보고 어찌 지능이 높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짐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죠. 부디 남탓하지 말아주세요 한국 여자들. 금투새는 타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부디 신념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신념도 줏대도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나스닥 풀매수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 XXX당 찍었지만 금투새는 싫다 죽겠다.